독일은 K2가 진짜 두렵다. 미국 니가 먼저 해라. 레오파드 우크라이나 지원 무산 최근 우크라이나가 서구권에 긴급 지원 요청한 공격용 전차에 대해 나토 50개국 국방장관과 관련자들이 모여 논의하였으나 각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전차에 대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하여 제조사인 독일이 승인을 하지 않아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회의가 끝난 후 독일 국방장관에게 각국 기자들이 몰려들어 뭐가 두려워서 독일산 레오파트 전차에 지원을 승인하지 않는지 다소 항의성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놀랍습니다. 이에 독일 국방장관은 두려운 게 아니라 유럽의 책임 때문이다라는 다소 의아한 답변을 하였는데 일부 언론인들은 각국이 보유 중인 구형 레오파트 2A4와 2A5가 혹시라도 전투 중 파괴되거나 기동 중 고장이라도 나면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의 이미지에 손상이 가고 이는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에 불기 시작한 대한민국 K2 전차의 도입 열풍이 유럽 전역으로 번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분명 독일은 자국의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러시아와의 전후 관계를 고려한 미온적인 태도가 분명하지만 자국산 레오파드 전차의 성능도 뒤지지 않으면서도 저렴하고 기동성도 뛰어나며 유지보수 또한 저렴한 K2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M1A 브럼스 전차를 지원하면 레오파드도 지원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해서 겁먹긴 겁먹은 것 같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독일을 압박을 하기 위해 영국은 아파치 헬기와 자국 첼릴저 2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나섰으며 이달부터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영국 으로 불러들여 장비 운영 교육 을 실시하고 3월 중에 해당 장비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배치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폴란드도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레오파드 2 전차 14대를 독일이 승인 하든 말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폴란드의 성공에 독일은 마지못해 폴란드의 지원을 어물쩍 승인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태도는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부터 유럽 각국에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pgh-2000 자주포도 실전에서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빈번하게 고장이 나면서 과거 전차 강국 독일의 이미지가 실추되었으며 이에 대한민국 자주포 k9이 더 주목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세계 전차 시장은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지배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필요해서 개발에 사용 중인 k2 전차가 세계 시장의 명함을 내밀 자 그 성능과 가성비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k2 전차 천대 계약 으로 인해 그동안 k2 전차 도입 결정을 미루고 있던 노르웨이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k2 전차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최신 전차로 승무원 3명의 자동 장전 시스템과 능동 방어 시스템 유기압 현수 장치가 채택된 디지털화된 최신의 4세대 전차로 전차 스스로 앉아 싸 서서 싸 좌로 기울여 싸 우로 기울여 싸 심지어는 날아가는 헬기도 대공 사격하는 전차인 것입니다. 가격은 k2가 옵션에 따라 120억에서 150억인데 반해 m1은 200억 이상 레오파드는 300억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확장성이 없는 구형 전차인 레오파드와 m1 전차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개발되어 각종 첨단 장치를 추가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미래 확장성도 갖춘 최신의 전차입니다. 이에 독일은 라인메탈이 kf-51 미국은 제너럴 다이나믹스에서 에이브럼스X라는 차세대 전차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들 모두 k2의 상단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전차 한 대가 없어 서울까지 적에게 내줘야 했던 대한민국을 이제는 선진국이 시장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 전차 설계를 뺏기고 있는 이 같은 현실의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70년을 휴전으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전차를 개발한 연구원이나 공장에서 생산하신 모든 분들이 오로지 이 전차 가 나라를 지킨다는 사명감이 있었기에 이런 최고 성능의 전차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은 독일이나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우리와 같은 절박 함과 피 땀어린 노력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현역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엉터리 같은 장비를 만들어서 자식 같은 장병들에게 주고 나라를 지키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이 같은 배경은 냉전 이후 풍요롭게 살던 서방 선진국들에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만들어서 쓰다가 세계 시장에 내놓 왔더니 알고 보니 명품이었던 것입니다. k2 전차는 단순한 전차가 아닌 전차계의 루이비통이며 페레가 모인 것입니다. 그런 전차를 우리 대한민국 예비군 아저씨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하면 생각나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국가 통신번호 82. 빨리 빨리 국가답게 폴란드 1차분 납품을 로켓 배송도 모자라 새벽 배송으로 지난달 초에 납품에서 폴란드 대통령이 깜짝 놀라 새벽에 뛰어나와야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2차분 생산이 마무리 단계이고 곧 선적해 폴란드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야간 철야 근무로 생산에 전념하고 계실 k2 제조사인 현대로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k2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차에 한 맺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자부심을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제는 세계를 지키는 현대로템이 자랑스럽습니다. 계속 승승장구해서 독일과 미국의 차기 신형 전차를 또다시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전차를 계속 생산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현대로템의 열차에 현대로템의 k2 전차를 가득 싣고 유럽 전역을 누비는 그날을 대한민국 국민이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도 계속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